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0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르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지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지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의 말씀은 다잇이 고백한 감사의 시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잇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잇이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입니다 다잇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어려움과 또한 유혹과 좌절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다잇을 보호하셨고 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잇의 믿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잇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본문의 18장에는 영적인 의미로 들어 있는데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건데 결국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영원한 왕권의 확보를 위한 또 찬양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셨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생명구원의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믿음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힘, 나의 사랑 오늘 일전에 말씀을 보면 다이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든든한 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무엇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뭐니뭐니 해도 사람들은 돈이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또 좋은 학벌을 비롯하여서 나의 배경의 스펙들을 또 어떤 이들은 남편과 아내가 또 자네와 이성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고 나의 힘이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도 고백들을 합니다 언약가진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오지게 사도행정 1장 1절 3절 8절처럼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직의 유일성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만족이라고 믿음에 고백하고 계신지요 다들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존재로 지은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없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죄와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는 우리의 생명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온수의 능력을 제어하사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소론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냐 속이고 있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육신과 이생과 안목의 정역을 위하여 힘이 되도록 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처럼 나중심과 물질중심과 성공중심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갈등하도록 속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나아가는 이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인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원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 근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에게 오직 요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이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본문 2절에 다이슨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 나의 구운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이슨 자신이 목동일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나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은유적으로 일곱 번 고백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반석이나 요새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곳에서 피난처로 사용되어 숨겨주셨듯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막 지역에서 지형이 쉽게 변하기 쉬웠지만 하나님은 다이슨에게 바위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윗은 어떤 말을 뜻하냐 큰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이 절대 불변하시고 경고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되어질 때 큰 산과 같이 우뚝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의 화살과 칼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잠원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또한 승리와 권능의 상징처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환란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끝까지 최후의 저와 여러분들의 방어선이 되어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산생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와 또 나의 문제 앞에서 사단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우리가 매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이오 방패요 구원에 뿌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고백도로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환란 중에서 요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지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지즘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이슨은 언약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두렵게 하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고 내 자신의 그 어려웠던 그 환경들을 그 배경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들의 손에서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있듯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헤어나오기 힘든 급박한 상황 속에 또 불의의 창수 이 불의의 창수라는 말은 무익한 것 또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파멸 죽음과 같은 그러한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이슨이 하나님이 고백해도 사망의 위기 속에서도 자잘하거나 다이슨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고 아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오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강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10편 46편 3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폭풍우 육체의 질병들 여러 가지의 시련과 역경에 바닷물 같이 솟아나고 넘침으로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보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증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증보하는 그 축복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자의 축복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 고 Rig 아뢰합니다 장연